뭐가 될까? 아 뭐야 한번만 얘는 뭐가 될까? 방금 세트가 어? 아 이거 이거? 이건 뭘까? 그렇지! 링 링 오케이 어 우리 앞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모르고 녹화를 안 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NG가 뭐가 된다 했지 응 그렇지 어 기억하고 있네 응 그쵸 그러면 이름은 뭐가겠지 응 4번째 친구한테 응 할 때 응 그렇지 응 할 때 이러면 I가 E 되니까 합치면 잉 잉 잉 그렇지 잉 잉 근데 R이 리을 소리나니까 합쳐서 링 링 링 링 링 오케이 그 다음 응? 아닌데 아이가 내는 소리 뭐고 있었어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그래 I E O인데 여기에 세트 하려면 에 소리나 에 소리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소리 안갖고 있는데 응 응 응 한번 들어 볼까 세트 세트 세븐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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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는 여기 있어 햄버거 세트는 여기 세트 세트 이게 세트야 세트 오케이 이 다음 얘는 뭘까 Kane 그렇지 선 선 그럼 U가 뭐 됐지 그럼 U가 뭐 됐지 그렇지 어 됐지 좋겠습니까 선 오케이 잘했습니다 앞에 수업을 제대로 녹화를 못했는데 아깝다